힝소스 힌트 힝소스 전투에 목마르다. 아이씨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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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해 야 시골 오륜이 벌어버리는구나 이중에 전 가지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요 거짓이라 장려가 나가는 건 다 되니까 어깨는 다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식사와 함께 질리기가 되었을 때 Opt에 절울 수 있습니다 Nicht-gatcher 전투에 목마르다. 공격을 시작하자, 슬프기 딱 좋은 날이다. 가스의 뜻을 받들어. 아동, 돌이다. 미나리코.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가오가라, 아동을 위하여. 준비가 끝났다. 전투에 목마르다. 전투에 목마르다. 전투에 목마르다. 가스의 뜻을 받는다. 미나리코. 전투 준비 완료. 준비가 끝났다. 공격이 필요하다. 미나리코. 미나리코. 전투에 목마르다. 공격이 필요하다. 공격이 필요하다. 전투가 날 부를까? 가스의 뜻을 받들어. 공격이 시작하자. 나를 죽음으로 일으키는다. 공격이 필요하다. 전투가 날 부를까? 지랄에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다음은 슬픈 또 하나의 공격이 싸려야 os chapel 준비가 끝났다. 제라슈울이다. 메모, 크리드야. 공격을 시작하자. 카사르의 템플라. 이 순간 전투가 날 부른다. 준비가 끝났다. 준비가 끝났다. 아, 드디어! 미세 악략. 이 순간 전투의 목표는 그리스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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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저. 그리스마저. 이리저나. 그리스마저. 그리스마저. 이리저나. 준비가 끝났다 준비가 끝났다 공격을 시작하자 좋았어 도움이 필요한다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 도전 좋아 بعد 도움이 필요 위기가 많다고 말할때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도움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끝났다 내 생각을 읽은 것 같다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도움이 필요한다 탐구레이드 완료 공격을 시작하자 도망간다. 옥 ça 칼라타스 마지막으로... 다음은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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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아유, 제노. 소원과 나를 바른 마, 나를 바른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바이오드 마이너스 히힛! 9-10-10-10-10-10-10-12-1 터뜨린 소식입니다. 히힛 뭔가 기다렸나? 카사르 템플라 베라슈쿨리오 원하는 말 말 내 몫이 다행히 뭔가 뭔가 베라슈쿨리오 제라슈쿨이다 내가 좋아 기다렸나? 기다렸나? 맘 호 ya 버리지 않지? 대체로 고기 에어iz 그냥 꼭 Crystal 아이올르 위아라 침퉁이 1-2-3-3-4-0 벨이 버터가 상당한 힘이 없게 됩니다. 이 엔소는 공격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벨이 버터가 상당한 힘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엔소는 골고루도 이 엔소는 골고루도 이 엔소는 골고루도 이 엔소가 제일 좋은지. 침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9-10장 카카오톡 카카오톡 히힛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ㅋㅋ 히힛 다이아를를 위치해! 다이아를를 위치해! 뱃뱃뱃뱃 고맙습니다. 2번째 아프다 터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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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ㅋㅋ 가벼워하다가 는 멀리 뱀뱀 즙 에 제아하우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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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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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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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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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면 역전할 수도 있었는데 아.. 아.. 상대가 잘했다 이거는 어.. 여러분들 응? 저도 나름 뭐 할 만큼은 했는데 상대가 잘했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음.. 나 그 진짜 어.. 피똥 싸우면서 해볼 만큼 하보려고 했는데 어.. 힘들었네 어.. 내가 견제할 겨를이 없었어 너무 주도권을 뺏긴 상태여가지고 응 좀 손이 좀 안 간 것도 있고 솔직히 피지컬이 좀 떨어지는 거지 아무래도 나이 먹었다 보니까 제가 잘하긴 잘했어 응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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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